안녕하세요.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구사 세노우입니다. 오늘 어느새공 첫 번째 레이블 콘서트 안녕 여름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지금 긴장이 되는데 오늘 좀 서툰 부분이 있다 해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. 네. 아 그리고 지금 어느새공 인스타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공연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올려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네.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럼 오늘 공연의 포문을 열어줄 분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. 가장 어리지만 겨울에 담당하는 진이 어느새공의 맘에 별명장인 임조정 양을 소개합니다.